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제정신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민주당만 빼고라는 그런 제목의 칼럼을 기구한 교수와 해당 언론사의 책임자를 고발할 수 있는가?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발 사건의 전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인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의 연구교수와 경향신문의 칼럼 담당자 2명을 선거법 위방 행위로 구체적으로 사전선거운동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이유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인미리 교수는 1월 29일날 경향신문의 정동 칼럼 코너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구했습니다. 인미리 교수의 칼럼 내용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 국민의 열망보다도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진 마음에 비튼 국민보다도 퇴임한 조국에게 있다. 이런 부분들.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적인 장소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칼럼으로 썼다고 해서 그것을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이렇게 고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옹졸한 처사가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칼럼 내용에 뭐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칼럼의 주장은 그냥 주장일 뿐이고 그냥 한 지식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만들 수 있고 그 생각을 어떤 사람은 말로 어떤 사람은 글로 또 어떤 사람은 유튜브의 영상물로 세상에 발신하게 됩니다. 참고로 임미리 교수는 노동문제를 연구한 진보승량의 지식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다음 질문은 고발사건의 CCBB입니다. 민주당 입장은 임미리 교수의 칼럼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민주당은 인쇄물을 이용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검지하는 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고발 조치에 대해서 임미리 교수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자신의 SNS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선거는 개개후보의 당락을 넘어 크게는 정권과 정당에 대한 심판이다. 맞는 말이죠.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국민은 정권과 특정 정당을 심판하자고 할 수 있어야 되고 바로 그것이 선거의 이름을 빌리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음 질문은 고발사건에 실린 뜻입니다. 한국사회의 변화를 예리하게 바라보는 지식인들 가운데서는 한국사회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 전환에 대해서 우려, 걱정, 근심을 하는 편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국 이래로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동안 여러가지 우열곡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자유의 보존 그리고 자유의 확장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 한국사회는 역주행 그러니까 그 방향을 틀리기도 아주 거꾸로 털어버린 거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국가의 개입과 간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선택한 대한민국의 길은 간섭의 확장, 다르게 변함, 자유의 후퇴의 길을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력에 대한 억압에 대한 우려가 우리 사회에서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경수사건 조정 등은 모두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여당사람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방송사가 장악이 되고 그리고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이 되고 인사학살, 수사팀 해체, 수사개입 등으로 검찰조직이 무력화되고 최저임금의 급등, 법정근로시간의 설정, 대출금지 등 경제영역에서 상당수준 정도의 간섭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두고 좌파독재의 길, 유사전체주의의 길, 대통령독재의 길, 행정부 독재의 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선호도를 글과 말과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21조의 가장 기본권에 해당한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 또는 단체가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와 사상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선거법이 임미리 교수의 칼럼을 사전운동으로 판단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표현의 자유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 헌법으로 보면 마땅히 임미리 교수는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특정 칼럼을 놓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그런 오만함과 교만함과 무도함과 이런 부분이 참으로 야만스러움이 걱정스럽습니다. 이 기사를 다룬 한 일간지의 댓글에는 변성일이라는 그런 구독자가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정부하는 짓이 점점 중공을 닮아간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댓글을 남겼습니까. 정부하는 짓이 점점 중공을 닮아간다. 중국이 아니고 중공을 닮아간다. 실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자꾸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다. 자유의 확장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의 후퇴 쪽을 향해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를 깊이 인식하고 자유의 후퇴를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정치권력을 총선 과정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가져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자유는 강화되고 신장되고 늘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반대쪽에 있는 일반 선량한 국민들의 개인적인 자유는 계속해서 축소되고 낮아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